K옥션 같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대응 전략이랑 전주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상 K옥션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서울옥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현재 K옥션이 더 부각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STO 관련으로 살짝 엮이다가 플러스 뭐예요 지금? 자 국공립, 국공립 미술관을 유로화시키겠다 이런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RSI를 보면 계속해서 밤해수에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에요. 사실상 손절가도 6천원 밑으로 뚫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6천원까지 떨어질 때는 손절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회기를 한다. 이 6천원 선이 뭐냐면 딱 박스권과 상단, 현재 바뀐 추세에 대한 그 경계선이거든요. 이 경계선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내가 매수를 해야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6천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현재가가 7,800원 정도인데 떨어지게 되면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손실이에요. 어렵죠 살짝. 자 그러면 조금만 높이는 것도 둘째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짧게 하고 싶으면 딱 7천선. 7천선이 무너지면 단기로 탈출하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정말 어려운 구간이라서 단타만 하셔야 돼요. 지금요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은 현재 용과 호랑이 기세 죽음 앞둔 안중근 무너 하면서 경매 나왔다. 19일에는 서울옥션 경매하고 20일에는 K옥션 경매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아마 부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거 하겠죠. 결국은 이게 뭐 경매를 하더라도 뭐 수수료로 해가지고 K옥션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력들이 이걸로 인해서 국가를 띄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K옥션이랑 비슷했을 때 서울옥션을 좀 보면은 그냥 조정 중이에요. 계속.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K옥션이 오히려 세력들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시총도 비슷해 성향도 비슷해 뭐가 다 비슷해. 그런데 K옥션은 지금 세력들이 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모펀드, 연기금. 연기금은요 현재 물량이 서울옥션이 더 많아요. 연기금 물량. 그런데 사모펀드 물량 플러스에 지금 보험투신 들어온 거 보니까 아마 K옥션에서 다른 출품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맞죠? 정말 중요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서요 그냥 우리 딱 깔끔하게 마이너스 10%만 손절까 생각하고요. 봐야 돼요. 딱 7천원. 자 7천원 아까 제가 6천원 말씀드렸는데 6천원까지는 너무 여러분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단기지지 딱 7천원 가격대가 정말 의미 있어요. 이게. 이전에 딱 여기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전에 무너졌던 금액대가 7천원이에요. 딱 여기가. 그쵸? 여기를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여기만 보고 있는데 이전에 무너졌던 가격대. 이 경계선을 봤을 때 7천원 라인이거든요. 마이너스 10% 정도면 여러분들 아마 큰 부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먹으면은 이전에 상승폭을 봤을 때 이런 상승폭 나왔어요. 거의 100% 수익이 가능할 정도 구간인데 100% 너무 욕심이고 딱 우리 만 천원까지 한번 봐요. 혹은 만원. 만원에서 만 천원까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만원까지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30% 수익이 나옵니다. 자 30% 수익 날 수 있는 구간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손실 날 구간. 지금 딱 손입비가 3대 1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는 손해가 3이고 수익이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승률이 좋아도 손해가 결국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구간만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생각보다. 연기금 들어와 투심 들어와 보험 쪽도 들어와. 얘들이 스윙으로 한 애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간다. 자 그래서 현재 단기 지지 단기 지지 1차 손절가가 7천원 2차가 6천원 길게 보신 분들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들 영상 끝나면 다 까먹어요. 내일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 글로 또 정리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K옥션하고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파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여기 안에다가 매수가도 적어놓고 손절가 추가 매수가 등등 이제 모멘텀 제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정리해놨어요. 60대 어르신들도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이 파일 혹시 받으실 분 있으시면은 대신 채널 구독 눌러주셔야겠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으로 간단히 K옥션 딱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이 파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한 이유가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냐. 이거 둘째 치고요. 지금 당장 손실 중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돈을 잃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현재 잃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선대인, 매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재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